스반떼 아레니우스. 1859년 2월 19일에서 1927년 10월 2일. 스웨덴의 화학자. 스토클룸 대학 학장,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 회원을 지냈다. 1903년에는 노벨 화학상을 받았으며, 스웨덴 노벨 물리화학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이원 화설, 화학 반응 속도 및 면역 화학의 이론, 우주물리학에서는 오로라의 기원에 관한 가설, 지학에서는 화산 활동의 원인에 대한 가설 등의 업적이 있다. 저서 사적으로 본 우주관의 변천이 유명하다. 웁살라 근처의 비크 출생. 1876년 웁살라 대학에 입학, 물리학을 전공하는 한편, 화학과 수학을 배워 1881년에 졸업하였다. 이 애들룬드의 실험실에서 전해질 이석 수용에게 전기전 도도에 관하여 연구, 1884년 과학 아카데미의 논문으로 발표하여, 이원 화설의 기초를 이루었다. 이 논문으로 1884년 우살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크게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W. 오스트발트의 추천으로 우살라 대학 강사가 되었으나, 곧 사임, 과학 아카데미의 해외 연구생으로 5년간 여러 나라에 유학하였다. 1891년 독일의 기센 대학에 물리화학 강좌가 신설되어 아레니우스를 초교수로 초청하기에 이르러서야, 스토콜룸 대학에서 물리학 강사의 지위를 얻어 스웨덴에 머물기로 하였다. 1896년 이혼 화설의 업적으로 독일의 전개화학 학회의 명예회원으로 추천되었고, 이듬해 스토콜룸 대학 학장에 임명, 1901년에는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다. 1902년 영국의 왕립 학회로부터 데이비상을 받고, 1903년에는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1905년 스웨덴 정부는 노벨 물리화학 연구소를 설립, 아레니우스를 소장에 임명하였다. 1927년까지 그 지위에 있으면서 여러 방면에 걸친 연구를 하였다. 주요 업적은 이혼 화설, 화학 반응 속도 및 면역 화학의 이론, 우주물리학에서는 오로라의 기원에 관한 가설, 지학에서는 화산 활동의 원인에 대한 가설 등이 있다. 또한 많은 저서가 있는데, 사적으로 본 우주관의 변천 등이 유명하다.